뼈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드시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발라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왜 요자분 많잖아 요소기에서 많이 보는 거야? 실속이 없지 실속이 없지 근데 너한테 딱 보면은 이제 그 눈과 눈 사이가 좀 넓어 그럼 다음 주문이 좀 이게 뭐 저 코라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 개 웃기네 다음 주문 저도 버핏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거 같아 한 번 웃겼다고 해서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닭발 불지옥 맛 최류탄 맛 나고요 요건 이제 밥인데 요걸 이제 그 제가 오물조물 해야죠 자 제가 지금 진행하는 먹방은 고독한 돼지까라는 컨텐츠고요 마이크를 이빠이 켜가지고 이것이 ASMR인가 도대체 어떤 먹방인가 평소에 기존에 보시던 먹방이랑 조금 다른 먹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트 너는 혀가 길어 그만 말해 예 X가 짧으면 혀라도 길어야죠 아 와 이거 일이구나 제가 진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랑 같이 방송을 한번 할게요 여자친구한테 주먹 다 싸줄게요 진짜 조신한 남자 컨텐츠를 한번 할게요 처먹을 때는 그냥 입만 벌리면 됐었는데 이렇게 싸주는 사람들이 참 자상하고 좋은 거구나 어우 닭발이 차가워졌네요 뜨겁지가 않고 밑에 있는 애들은 미지근한데 와 이거 진짜 핵 맛일 텐데 제일 매운 걸로 시켰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먹니 어우 너 섹시? 너 슬픈? 컨디 마라 그럼 워크아웃 인터섹션으로 스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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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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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킥으로 스킥 근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뜯어먹는 거 진짜 저는 닭발을 먹어도 순살 닭발만 먹는데 뼈 없는 닭발 안 매워 진짜 그냥 매콤한 정도? 네 불닭볶음면보다 더 안 매운데요 음 아 이거 어떻게 먹지? 계란찜이 되게 야무지게 왔네 그냥 약간 그 치즈 있잖아 체다치즈 그 만화에 나오는 치즈처럼 원통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봉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본데 으 뜨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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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아 숟가락이 없으니까 으악 흠 흠 흠 흠 흠 흠 아아 아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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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수저 갖고 오기 귀찮아 헤헤헤헤 흠 양념이 양념이 아 뜨거워 닭발 엄청 많이 들었네 근데 닭발 씹어 먹고 있어요 밖에서 펜 만나면요 삥뜯죠 복부를 세게 강딱 때린 다음에 꼬꼬 까까 꼬꼬 까까 어 닭뼈가 머가지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닭뼈가 맛있구나 죽음을 아우릴 수 있어서 깊은 뜻이구만 나는 그냥 순살 뼈 없는 닭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와 이거 발라먹기 개빡세네 닭발 닭발 이거 훨씬 맛있어 닭발 좋아하는 사람들 조금 이해 안 가 솔직히 오설뼈가 훨씬 맛있어 오설뼈가 훨씬 맛있어 오설뼈가 훨씬 맛있어 오설뼈가 훨씬 맛있어 이게 묘미라고? 이게 묘미라고? 음 이렇게 이렇게 먹는거구나 오설뼈 오설뼈 음 이렇게 먹는거구나 나는 이거를 뜯다 앞니로 막 하다가 살도 조금밖에 안들어오고 항상 나는 순살만 먹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묘미가 있네 해가지고 좀 씹다가 뱉는거지 나 내 닭발 물어뜯을 뻔했어 보여? 흥분해가지고 송곳니를 여기 뜯고 있었어 흥분해 아이 씹아 안먹어 귀찮아서 못먹겠다 아이 개같은거 존나 귀찮네 이거 안먹어 안먹어 귀찮아서 못먹겠어 나같은 돼지들 특징이 흠흠 입에 뭐하나 들어가면은 나오기를 거부해 일단 근본적으로 뭔가 씹다가 뱉는거를 거부해 돌씹거나 그런거 아니면은 뱉기를 거부해 내 신체가 냉장고에서 소세지는 하나 돌려와야지 아 닭발을 왜 먹는거야 닭발을 왜 먹는거야 의기할 수가 없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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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쪄 이거는 흠흠 흠흠